오늘은 욕실에서 꼭 필요한 공중부양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흡착식 양치컵 1000원입니다 흡착판을 거울이나 타일에 붙인 후 컵을 공중부양 시켜보세요 컵을 사용 후 세면대에 올려두지 말고 흡착판에 꽂아두면 세면대가 깔끔하고 컵 안쪽에 물이 고이지 않아 물때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흡착식 칫솔거리 1000원입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실리콘 칫솔거리에요 붙일 곳을 깨끗이 닦은 후 건조가 다 되면 붙여주세요 흡착식이라 흔적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타일이나 거울 모두 잘 붓고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좋더라구요 무엇보다 실리콘이라 열당 소독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원터치 치약작에 2000원입니다 치약을 한 손으로 편하게 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붙일 곳을 닦아 건조시킨 후 뒷면에 필름을 제거 후 붙여주시는데요 접착력이 강하니 신중하게 붙여주세요 치약을 꽂고 칫솔로 눌러만 주면 됩니다 누르는 시간에 따라 치약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치약을 짜기 힘든 아이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치 도구들을 모두 공중 보양시켜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접착식 비누 받침 2000원입니다 배수가 잘 되어 비누가 무르지 않는 받침대에요 부착할 곳을 깨끗이 닦아 건조시킨 후 접착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받침대와 연결 고리를 설치하면 됩니다 고리에는 샤워타월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 바닥면에는 4개의 배수구멍이 있어 물빠짐이 좋습니다 받침대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어 청소하기도 편하고 물때 곰팡이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접착식 욕실 수납함 2000원입니다 세면대 위 욕실 용품들이 정리 안 될 때가 있죠 이렇게 두면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요 선판이 부족하다면 욕실 수납함을 사용해 보세요 끼웠다 뺐다 슬라이드 형태의 홀더 후크라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제한하중이 4kg까지 가능해서 튼튼하고 바닥면은 배수구멍이 있어 물이 쉽게 빠집니다 넓고 깊어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없으니 정리가 필요한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사용해 보세요 다용도 접착거리 1000원입니다 끼웠다 뺐다 슬라이드 형태의 홀더 후크예요 멀티탭이나 리모컨에 붙여 공중부양시킬 수 있는데요 저는 욕실에 사용해 볼게요 욕실 용품을 바닥에 두면 물때가 생겨 지저분하잖아요 샴푸, 트리트먼트, 바디워시 등 평평한 면에 붙여 공중부양시켜 볼게요 제한하중은 1kg까지 가능합니다 부착 후 꼭 24시간 후에 사용해 주세요 목욕 용품들을 공중부양시키면 청소도 편하고 물때 곰팡이 걱정도 없습니다 2톤 탁상 뚜껑 휴지통 1000원입니다 다용도 접착거리로 휴지통을 공중부양시켜 볼게요 평평한 면이 있어 홀더 후크를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먼저 한쪽 후크를 휴지통에 붙여주세요 휴지통을 바닥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 물때와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욕실 휴지통도 공중부양시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을 걸고 뚜껑까지 덮어주면 설치 끝이에요 뚜껑도 한 손으로 열 수 있고 뺐다 끼웠다 분리도 가능해서 청소도 쉬우니 이제 바닥 물때 곰팡이 걱정 없이 사용해 보세요 회전식 접착 행거 1000원입니다 360도 회전하는 다용도 후크거리에요 이것도 슬라이드 형태의 거리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데요 회전식이라 주방 식기를 걸어 사용할 수 있고 욕실에서도 사용해 볼게요 욕실에서도 다양한 목욕용품을 6개의 행거에 걸 수 있어 공간 활용에 좋습니다 대야거리 후크 1000원입니다 세숫대야 다들 사용하시죠 사용 후 바닥에 두면 물때가 생기고 공간도 차지하게 되는데요 축축한 욕실 바닥에 두지 마시고 공중부양시켜 걸어 두세요 제한하중은 2kg까지 가능하고 2개의 고리에 물건을 걸 수도 있어요 물때와 곰팡이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깔끔하게 공간도 절약돼서 좋습니다 타월 꼬지 1000원입니다 3개가 한 세트로 깜찍한 다용도 꼬지에요 말랑말랑한 소재라 손가락이 다칠 걱정이 없는데요 주방에서 오븐장갑을 걸어 사용할 수도 있고 욕실 수건이 높아 키에 닿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워타월이나 세안 헤어밴드도 걸어보세요 그리고 욕실 문이나 구석 쪽에 붙여두고 발수건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욕실 공중부양 아이템 소개해드렸으니 구매 폰목에 적어두시고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